자 오늘 우리가 해볼 게임 그 공포게임 명가 잠깐만 프레임 왜 저래 또 프레임 1700 돌파 뭐야 공포게임 명가 칠라스 아트의 신작이고요 더키데넴 6의 사건이라는 게임이에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거 요거 공통점이 좀 불편한 게 게임 시작 전에 설정하는 게 없어 처음부터 뭐야 게임을 시작해야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살짝 불편 액션 WASD 레프트 클릭 탑 인멘토리가 있네요 쉬프트 쪼그리 한 끼니까 C 어? 뭔 소리야? 뭐라 그런 거야? 사나워? 방인데 방인데 설마 지금 내가 이미 납치된 상태인가? 창문으로 못나가게 막아둔 거 아님? 그치? 못나가게 막아둈네 사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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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뭐야? 집에 왜 농구 때가 있지 망치 망치 사나워 사나워가 이름이구나 막 흔들어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보르마 아나워 사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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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은 정말 이 녀석이 없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녀석이 되었을까? 정말... 이 녀석은 잘생겼어 너는 안돼! 너는 내 녀석을 죽일 것 같아 너는 내 녀석을 말하는거야? 망치밖에 안되는데? 대충... 대충 심한 말 하고 있는 것 같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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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그너스 맛 좀 볼래? 대충 심한 말 늘어서 욱해버림 7월 3일 뭐라고 했길래? 레냐! 남자아이 헉! 레냐라니 독립운동구 아니신가? 헉! 또 실수했는데 헉! 똥 싼거야? 이불에 오줌쌌다고 말해야할게 아 오줌이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이씨 근데 몇살이길래 이불에 오줌을 몇살일까요? 대충 한자 배우고 있고 키가 이정도? 어 집 괜찮은데? 뭘 또 변산채 발견이야 어? 어? 누나 헉! 어? 여기도 가정이 별로여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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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새끼에 예전이 없어! 헉! 심한 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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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애 앞에서 말한다고? 대체 얼마나 막상인거냐고 뭐하는거야? 가출 준비하는거야? 지금들마? 누..누나 누나 나 오줌쌌어 아아.. 아 이것도 누나가 해결해주는구나 이불을 가지고.. 아아.. 엄마가 해결해주는게 아니라 헉! 오줌쌌면 누나가 해결해주는구나 이럴수가 엄마한테도 말 걸어보자 엄마 나 이불에 오줌쌌어 와아.. 오줌을 싸던안싸던 엄마는 지하일만 이불을 가지고 온다 어쩌라구요 왜 내 시청자들 다 오줌쌈 더러워 가져왔어 오줌쌌 이불 세탁 부탁 더러운거 곤란 무섭냐 어머나 누나가 좀 풍..풍채가 좋은데? 역시 소녀가장인가? 오줌쌌면 바로 이쁜쌌 오.. 어.. 근데 이번거 신경전 많이 썼다 원래 이렇게 대사 하나하나에 대사 안..뭐냐 음성 안 넣지 않았었나? 전원은 그 버튼이예요 그 버튼은 그 버튼이예요 그 버튼은 그 버튼을 누르시면 그 버튼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죠? 잊어버리면 다시 듣고 간단하죠? 넣고 설정 버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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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간다 렌야가 담당해 헉 짬처리 누나는 뭐하게 해 응 엄마는? 9월 1일 뭔가 빌드업이 되고 있다 렌야 누나가 누른다 어 뭐야 부엌인가? 그대 키가 좀 큰 것 같은 느낌 이번엔 오줌 안쌌네 엄마방 렌야 아 아 근데 2층 집에 꽤 넓어 집이 돈이 없진 않아 와 뭐야 쓰레기 뭔데? 못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능력이 좀 있나? 이 정도 집이면 우리 집이면 쓰레기장 뭔데 이거 쓰레기 안 버리고 뭐하는데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코타츠? 코타츠 있고 라면 야 아빠도 없나? 엄마밖에 없는거야? 뭐야? 누나 안풀렀어? 알겠어 알겠어 어어 우리 집에는 밭이 없는데 뭐야 이게 뭔데 흙 세탁기에 들어있는 빨래를 넣는다 설마 누나가? 누나가 뭔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약간 복선 같은데 이거 뭐임? 뭔가 묻어버린 거 아님? 오 요거 문 심상치 않다 이거 공포화 공평화 같은 거 보면은 꼭 이렇게 지하실 내려가는 거에 뭐 있잖아 그치 심상치 않아 빨래 널어 고환 되겠다요 하얗고 오이뎄 지금 갈게 빨래도 밖에 없네 고환 되겠다요 라면이 아니었어? 이게 뭐야? 계란밥? 카레 난 매일 컵라면만 먹어도 상관없어 카레 맛있겠다 뭐라고 말하는게 정석일까 카레 맛있겠다 카레 맛있겠다 3번 뭔데 3번 그런게 없어 카레 맛있겠다 직접 길렀나 혹시? 흙이 있는 거 보면 흙이 있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먹어 그 테스트 흙이 있는 거 보면 100점 시험지 전부 100점이잖아 누나 대단 났다 100점짜리 누나야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엄마는 엄마는 없잖아 엄마가 돌아오려나 엄마가 다시 돌아오리려나 100점 50점 테스트 분명하게 myths 엄마한테 그런 심한 말을 들었는데도 칭찬해주겠지 이런다고 3번 난 누나랑 둘이 있는 것도 좋은데 뭐라는 거야? 어허 효녀네 당신 왜 그렇게 효녀냐고 누나는 있잖아 엄마가 그렇게 좋아? 普通じゃない? 子供なんだから お母さんさえいればいいって子ばっかりだよ まっかりだよ? 나도 있는데 애정결핍 약간 애정결핍의 향기가 나네요 그러게 아빠 없나봐 아빠 얘기 한번도 안 나오 또 쌌니? 오타 말랐으려나? 정리해다 사람에 넣어둬야지 아직 안 싸네 아빠는 기러기 아빠냐고 불 꺼졌을까? 개무서워 뭐 없겠죠? 괜히 이런 거 상호작용 되어있으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라든지 나는 그거 그거 생각나 학교 괴담에 주인공이 저 녀석 부모님 안 계신가? 그거였나? 그리고 비슷하게 말하는 거 있었는데 패드립 자연스럽게 박아버리는 거 뭐야? 쓰레기 늘었는데? 점점 늘어나 쓰레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좀 버려 밖에 이거 나루토에도 그런 게 나왔나? 마른 옷을 서랍에 넣는다 이거 내 옷임? 마른 옷 말고 뚱뚱한 옷은 없나요? 아하하 아하하 오늘은 날 찾는 목소리가 안 들리네 누난 저녁 준비 중인가? 무섭다 누나 노코네 이르노 오늘은 부엌이 없네? 누난 어디 있는 걸까? 누나 누나 어디 있나 누나 누나 그러니까 좀 점점 발전하거든요 음성도 넣어주고 누나 어디 있을까 누나 누나가 없어 어디 있나 여기에도 없어 어디 있는 거야 여기도 밖에 나간 걸까? 누나 신발이 없네 이 시간에 어딜 간 걸까? 비도 많이 오는데 하필 이런 날 찾으러 가야겠어 미마 오네짱 어? 굉장히 어린 친구였네 오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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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요? 길이 세 갈랜데? 왼쪽 오른쪽 내 생각에는 가운데랄 것 같아 오네짱 아 못 가네? 아니 이럴 미친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반푸 노래도 뭔데 이거 왜 못 가는데 오네짱 여기도 안 돼? 아 뭐야 일로 밖에 못 가다 봐 오네짱 여기밖에 못 가 오네짱 오네짱 결계인가 별명 오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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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불러야지 오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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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 오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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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오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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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삭 오네짱 오네짱 뿐이야 희머리 야 남자들 놀지 말고 청소해 싫은디 이게 뭐야 청소하기 귀찮지 대충하고 빨리 끝내자 방이 더러우면 마음이 더러운거라고 할머니가 그랬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어우 97판 일본은 요제도 이런거 쓰나 어 깜짝이야 갑자기 바닥이 더러워졌는데 원래 이런거 없지 않았나 아니 내가 내가 빗자로 드니까 갑자기 더러워지는거 뭔데 휴 끝났다 뭘 또 쌌어 뭐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청소는 4명밖에 안한거야 이런 얘네 다 어디갔다온거야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자 모두 조용히 하세요 종료 시작할게요 알겠죠 학교에서 나가면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수상한 사람은 조심하세요 아 얘들아 삐에로도 있으니까 조심해 혹 그것인가? 다들 조용히 그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집에 조심히 가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프레저가 선생님 스타일이야 원래 오늘도 집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3명 다 어딨는거지 케이지 코임에 마사이로를 찾는다 너 왜 나보다 키가 커 너 왜 눈을 그렇게 떠 비웃는거야? 어떻게 이름이 나오시게 이리 좀 와보시게 삐에로는 혼자 있는 사람을 노린다더라 그렇구나 삐에로 본적 있어? 난 본적 없는데 가끔 근처에 숨어있는 느낌이 들어 랜야도 조심해 약간 그것 그것 패러디한건가 게임이 선생님 턱이 요즘 누나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던데 무슨 일 있니? 모르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나보구나 괜찮아지면 언제든지 상담해주렴 엄마랑 누나가 항상 같이 요리를 해주는데 진짜 맛있어 오늘 밥은 뭘까? 네 함박스테이크 아닐까? 함박스테이크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어? 찾았다 왜그래? 어라? 네놈의 지우개 말인가? 네놈의 지우개는 바로 요녀석을 말하는건가? 내가 지우개 똥으로 만들어버렸지 시쌈아 아아 요시마사한테 물어보고 올게 아리가또 요시마사가 어디가? 너니? 아이씨 아 왜 왔다갔다해 빨리 가갈거면 너니? 아까 키오비치가 말했던 삐로가 뭐야? 집에 가는 길에 봤다던데 이상한 사람이야? 그럴지도 근데 아무 집도 안한대 아이씨 나오시 야졌어 좀 나오시게 해줘 엘시마사다 코이메의 지우개 찾고있는거야? 응 수업시간에 옆자리 키오미치가 빌려가는거 봤어? 키오미치는 항상 빌려간걸 안 돌려주니까 책상 안에 들어있는거 아닐까? 키오미치 키오미치 도벽에 갈거야 자 키오미치 찾았어 아타시나 캐시검 미치겠다소 미치겠다소 아리가또 자아 겐간에 맞테르네 아나타 노 이레이자 미치겠다소 항상 감사하십시오 츠묵이 피에로에게 들었어? 무슨얘기 아까 키오미치도 얘기했었는데 피에로를 발견하면 집까지 따라와서 맘대로 집안으로 들었는데 무섭다 사진 사진 곤란 우핵 냄새 똥쌌나? 도망쳐 니게로 누군가요 쟤한테 말 걸어볼까? 뭐 왜 도망치는지 케이지는 좀 특이한거 같지? 잘 모르셨는데 저 녀석이랑 같이 있으면 케이지백이 걸린다 응? 뭐야? 유희형 카드 뭔데? 갑자기 유희형 뭔데? 좋은거 안나왔어 까비 미스터이건가? 여기서 막 슈퍼 레오도 나오고 그런거 아냐? 이쪽이 아니다 유희형은 못참기네 걷 얘네 얼굴이 없어 못들어가는가? 응 응 다행히 다행히 키요미치 군가 내게 이상해 근데 내가 이상해 괜찮다? 그래 고희메 마사히로 군가 가져라 가져라 뭐가 이상해? 이상하게 생겼던가 이 가사 아사카 뭐? 야 내가 니 꼬봉이야? 니가 가면 되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어? 내가 빵쇼틀이야? 뭐가 니 돌아가 나도 돌아가는데 니가 갖다 주면 되잖아 변명하지마 불편한데 이건 어떻게 밀렸어 니가 갖다 줘 아니 불편한 애한테 이걸 왜 밀렸어 친구 아닌데? 친구 아닌데 참았다 참았다 한번 봐줬다 내가 동심이니까 동심이니까 동심이라 봐줬다 누구지? 동심이라 봐줬다 뭐야 진영인가? 래냐? 설마 우리가 말하는 거 훔쳐 듣는 거 아니지? 다 들었는데 어쩔티비 누가 그렇게 말하래? 아사카 우산 돌려 들어왔어 마사이로가 줬어? 헉 너 우산을 왜 그렇게 들어? 자기가 빌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다니 왜 그러는 걸까? 고맙다는 말도 없고 최악이라고 전해줘 혹시 좋아하나? 부끄러운 거 아닐까? 부끄러운 거 아닐까? 어? 또 있다 유희왕 자라라 슈퍼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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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합니다 까비 더 있지 않을까? 슈퍼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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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꺼 내 손에 들어온 이상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와 개많아 선생님이 카드백 다 훔쳐놨네 슈퍼레어 슈퍼레어 슈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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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기삼아 애들의 카드백을 훔친거냐고 슈레어 슈레어 선생님 기삼아 애들의 카드백을 훔친거냐고 슈퍼레어 이런거 없어? 어떻게 카드깡이 다 꽝이야 킹 받네 현관으로 간다 더 없나? 더 꽂고싶냐 그냥 이스터에 이거 같은데요? 카드카드는 그냥 이스터에 이거 같은데요? 카드는 이런데도 있을지도 카드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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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요! 이거 근데 그림보니까 이거 그림 자켓에 그려놓은 거 아니야? 그림 그린 사람 자켓 막 카드로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 같은데? 이 고라에서 다 fine! 모두가 저의 일을 잃은 거 같다. 그러면 돌아가시게요. 돌아가시게요? 마사히로! 아사카가 많이 났었던데? 마사히로? 마사히로君, 뭔가 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럼, 왜怒った? 뭐, 차타올라? 케이지君,余計한 거 들어봐 余計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날 따라오는 거구나 내가 아사카한테 우산을 돌려줬더니 나아사카가 안 나 아니... 왜... 아사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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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해 그래, 그래 그래 응 여기서 살아 돌아가면 아사카잔에게 사과를 할 거야 마사히오가 뭔데 쫄깃하게 심지어 학교 주면 아무것도 없어 개무서워 김민재 전화 뭐.. 차 타고 가는거 아냐? 상호작용 되는게 없냐? 걸어가야돼 우리? 전화 전화로 엄마 부르자 어 카드팩 아니 근데 이 카드팩 안들겠네? 다 꽝이네? 청렬인데 확률이 애들이 아무데나 버릴만 하네 뭐가 안나오니까 다 버리고 다니지 뭐야 별개인가? 너네는 어떻게 가는거야? 난 안가오지는데 일로 가면 되나? 미치겠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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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불빛님 다른 게임에서 유리왕 찾지 마시고 그냥 마스터 듀얼 하시죠 나 케이지君 왜 우와바키가 하시나요 진짜요 靴이 없죠 왜 나한테靴에 착용하는 거 멘독사 같았다 そんなことあるの 나는 그저 카드깡 하는 게 좋을 뿐이야 좀 특이하지 디올이 좋은 게 아니라 카드깡 하는 게 좋을 뿐이라고 아니 대사가 내가 멈출 수가 없어 알아서 지는 이들 몰라? 얘네가 유괴 당하는 거 아닐까? 저거 뭐야 삐예로 아니야? 저거 뭐야 삐예로 아니야? 야바이네 아닌가? 뭐지 저거? 아니 내가 유괴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당하는 입장 안을까? 공포 깨면은? 야바이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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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잘상식으로 해서 장게뽀이재바이재바이재바이재배라 장게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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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짰지? 아 나만 졌어봐 짤네 이거 3명에서 짤네 이거 오inhos 어쩔 수 없지 내가 술래야 그럼 두 raz 된다 19 아니 1 짝소 생각해서 0 찾는다 찾는다 말하면 다 아는거 아냐 어? 가방 이 녀석들 내가 가방을 가방도 가져갔어야지 이 자식들 가방을 엿다두고 가다니 누가 가방을 열어서 가져가기라도 하면 참 슬프겠어 그치? 저 뭐야 누구야? 누가 보고 있어 누가 보고 있어 일단 찾아 뭐 나무 뭐냐 이거 설마 나무 있어 했는데 마사이로 찾았다 피지컬 장난 아닌데? 요즘 애들 피지컬 미쳤다 나무 위에 매달려 있어 시나냐 얘가 이정도로 있으면 다른 애들도 비슷하게 있겠는데? 여기에 숨을 때가 마땅치 않거든 뭐냐 이건 얘는 지가 클로데시인줄 알아 저는草이잖아 케이지 형이잖아 미안 미안 다음은 더 날리키르죠 모자라도 못던가 코이메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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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쿠니 이르노 미치겠다소 코이메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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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들켰네 들켰네 키메쌍 코이메쌍 지ыв 여기는 네이 아픈 도우스 딱봐도 이상해 아 저 저 저 저 저 내가 봤을때 거절하면 더 막 화나가지고 하지않을까 저 저 좋아 아리갓도래 거절하면은 괜히 이상해질거같은 수체설지 도망가자 어 가둬버렸는데 어 괜찮은거야 그거 아무리 그래도 가둬버리는건 좀 액 진짜 아 문자 안겄어 호라 잠깐만 아저씨 근데 알거같은데 저 아저씨가 술래작지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따라올거같은데 그치 대충 알거같다 런이야 아 어 아저씨 좀 뭔데 그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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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아저씨 돈 달라고 하는거 아냐? 돈 달라고 하는거 아냐? 돈 달라고 하는거 아냐? 칸? 부자야? 마사이로랑 친하게 지내야겠는데? 마사이로 내 부자래 마사이로 기억해 친하게 지낼 친구 목록 마사이로 친하게 지내야 친하게 지내야 친하게 지내야 친하게 지내야 친하게 지내야 갑자기 지내야 일로 못 가 뭘 안만나줘 지금 놀고 있잖아 마사이로랑 어? 그 하드 봐 아 좀 슈퍼레어 이런거 없어? 어? 다 구리구리한거 밖에 안나오냐? 어? 여기가 집이 아 못 따라가네 아아 아이 갓더 파워어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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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체 이거는 왜 널려있는거야 가드패니 무료로 뿌리고 갔나? 무료로 뿌린거면 인정 갑자기 무슨 소리야? 뭐악? 뭐악 싫어 어휴 얘 나쁜친구네 안쪼았어 집에 먹을것도 거의 없고 어쩔수없나? 헉 훔칠 수 밖에 없대 이럴 수가 나쁜 친구를 만나버려서 마사이로 부자라며 할머니한테 훔치는 걸 들키면 안돼 할머니야? 감자칭 감자칭 아니야? 이 거야 아! 할머니가 저 사람이야? 카운터에 저 사람이 아니라? 아이씨 할머니한테 훔칠 걸 들키고 아 이사람이었구나 할메요 어떻게 안걸리지 일단 껌람 일단 껌람 손에 들고 있으면 걸리지 할머니 어디가 오? 오! 깜짝이야 할머니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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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도 보면 어? 약간 그 아저씨 아니야? 아닌가? 이 사람 봐도 되겠지? 할머니한테만 안걸리면 되겠지? 라니야 당연히 비밀해야지 이 자식아 아이씨 그 아저씨 괜찮아 그 아저씨 맞지? 그 아저씨 맞지? 자아 가해르소 무서워 상상 대단했다 오렌지에 조였어 나 얼마 최근에 넌 안 니 소 Paula 어디 있나 집에 왔냐 우리 우리들 신유 아니야 이놈 내일 내일 안녕 이끄 여기로 집에 왔네 왜 다 가냐고 도둑질 시키고 왜 다 가냐고 나쁜 놈들 의리 없는 놈들 슈퍼 레온 하면 반짝 이런 기능 없나 다질래? 아니 근데 애들 이거 먹지도 않을 건데 왜 훔치라 그런가 없지 않을까 그래도 이상한 사람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재미있을 것 같아 재미없어 이 녀석 끔찍한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고와이네 나도 피에로 본 적 있어 응 고와이네 고와이네 마을에도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길이 넓어? 길이 길어 그리고 조그맣게 오 역시 너네지 레이아 오 부담스럽게 최근 봤는데 뭐 왜 그러셨어요? 어...大丈夫? 내 어머니가... 지도 상담을 하는 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학생들의 상담을 말씀해주세요 뭔가 있다면 집에 가세요 응 오지 말란건가? 바이바이 오라는거야 말라는거야 달리기 무섭다 갑자기 달리기가 생긴다고? 따라올거 같냐 누가? 러니야 어 뭐야 그건 뭐야 어 어 삐에로다 삐에로는 웃고있다 진짜 삐에로인데? 왜 뒤로가냐 근데? 어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온다 차 못돼 차 못돼 차 못돼 차 못돼 차 못돼 차 못돼 러니야 까마귀 뭔데 휴 타다이마 일단 손부터 씻어야지 타다이마 이거부터 놓고 갈까? 어? 타마 태클로 본다 그 와중에 고양이도 있었어? 몇마리가 죽었어 관리를 안했구만 왜요? 고양이 단백질? 논란이 좀 있겠는데? 아니 쉣 지독한 냄새 카레가 썩어있어 뭐 먹을거 없으려나? 쉣 얼마나 관리를 안한거야 지금 손을 손을 씻는다 와 개대충 씻네 과자랑 가져온 것들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무섭다 경찰은 있을까 이 동네? 왜 안되는데? 왜 안되는데? 안되잖아 옷을 갈아입자 어? 그럴까 여기 뭐 쌓여있지 않았어? 그것도 어디감? 누나 방에 에어컨이 있네요 그래도 내 방엔 에어컨 없지 않나? 아니 내 방 어 내 방에도 있네 잘 사는데 여기? 에어컨이 방마다 하나씩 있어 뭐랄까 모험? 우리 모험 공부? 이게 뭐야? 요 한자 뭐에요? 이거 알아? 힘,력 N 아, N 힘,력 헉 내다시 이거 알아 시 아! 잘못됐다 떼시 이거를 글자 공부를 시키네 뭐해 뭐 저승사자 차 시 죽을 사 은근히 재밌는데? 나 약간 명필 같은데? 그치? 니혼 절하라고? 시가 아니야? 나 명필인데요? 진짜 아니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게 아니라 한번 끊어? 아 아니구나 한번 쭉 밑으로 하는거구나 아니 대충 쓰면 되지 이거 순서를 순서가 뭐가 중요해 선생님 센 선생 센 센 센 이 혹 아 진짜 누가 못푸냐고 이런거 어? 121 이건 또 와 18에다가 13 15 다음 이지 뭔데 다음 없어? 어? 어떻게 들어왔지? 어? 어? 2과는 이런거 기본이지 문과는 못하겠지만 타마야 삐에로 못봤니? 삐에로를 납치한거 아니야 내가 혹시? 여기 앞에 뭐가 있니? 여기 멈춰서 있는데? 다 혹시 여긴이 타마야? 아니 여기 4번인데 여기 우리 집 그치 부자들 돈이 많아 엄마가 왜 나갔는지도 모르겠어 집 괜찮은데 물고기한테 밥을 줘야겠다 마지막으로 준 게 언제였더라 물고기 밥 못 먹는데 아 이거야 사료가 없어 지금부터 서로 먹어라 어떡함 이거 썩은 거라도 과자라도 컵라면 먹을 드실? 안 되네 아니 근데 방금 피에로를 봤는데 라면이 넘어감? 집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역시 컵라면이 짱이야 슬슬 게임이 날까? 이거 맞냐? 일단 경찰에 신고 못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들어왔다고? 이거 차 잠겼어 게임을 한다고 이 상황에서? 상상도 못할 나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거다 바로 뛰쳐나갔지 나는 집 뭐야 이거 이게 뭔 게임이야 이게 제 뭔 게임이야 도둑이 들었는데 방송 어떻게 해 내가 죽지 않을까요? 도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 피해 다니는 건가? 어? 어? 귀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둑둥둥 땅땅땅 딘딘 딘딘 동 부작이다 이걸로 퇴마 가능? 이걸로 퇴마 가능? 어두워 빨αν 아 어떻게 쎄다 콘대 저 오 아 황 안 되잖아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걸로 부작을 먹어도 부작을 먹어도 부작을 먹어도 트위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붙이는 건가 봐 에? 아 순서대로 순서 1, 2, 3 망치에 뿅망치 나오 아 이걸로 아까 그 보라내 깨는 건가 보다 에이? 에이? 야 이거 한 번 했다고 전역이 됐어? 얼마나 못하는 거야 게임을 딸에? 딸에? 딸에 됐을까? 이 시간에 뭐야 어떻게 열어 뭐야 어? 아 인터폰이 여기 있구나 어 씨 깜짝이야 뭐지? 연쇄살인마 아니야 이 마을에? 유명한? 뭐야 편지? 누나를 납치했다 누나를 구하려면 풍선을 전부 터뜨려라 네? 에잇 아니 뭐야 이거 너무 초현실적인데 이거는? 진짜 IT 같은 건가? 그거 같은 건가? 누나가 있어 퐁퐁 눈에 와! 깜짝이야 아 왜 거기 있어 죽을려고 아 이거 또 언제 왔어 뭐야 시간 시간 뭔데 뭐 더 있어?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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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를 구해야 돼 누나 내가 구하러 갈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피지컬 피지컬 히오스 피지컬을 야뿌지마 대파 나 매는 마아 나 매는 마아 아 너무 맞았네? 아 뭐 풍선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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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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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누구도 와!!! 안돼!!! 어? 어떻게? 아직도 남아있어 몇개 놓쳤나봐 이거 일부러 못 깨게 해놓은거 아니야? 어? 진짜 납치했네? 저 풍선 저 풍선 설마 풍선 먹겠다고 죽인건가? 뭐야 타마? 뭐야? 꿈인가? 타마를 찾는다 꿈인가 봐 타마 아까 무지개 방 사라짐 따라오라 이거 아닐까? 일본에 타마 거기있어? 일본에가 고양이는 영웅물이잖아 일본에가 고양이는 영웅물이잖아 타마꽁 타마꽁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질질 끌린 그 발자국? 뭔가 걸려있어 퍽 타마 왜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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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누나도 있는데? 뭐지? 누나? B로는 그냥 꿈인가? PTSD 같은 건가? 어라어라? 여긴 어디야? 묶여있지 않아 이 방에서 나갈 방법은 없을까? 뭐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방 아님?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방이네? 아 그러면은 그 아저씨가 아저씨가 그건가 보다 처음 시작할 때 엄마 죽인 사람 그치? 아니 물리얹진 왜 이래 이거? 뭐야 이러고 끝이야? 뭐야 열린거야? 뭐 안보여 뭐.. 뭐.. 보여야지 어? 뭐야 세키로냐고 누나는? 어 누나다 누나? 누나! 오랫자 안들리나봐 누나방으로 가자 왔어 큰일이야 아저씨가 들어왔어 어떻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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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돌아와 어떻게 돌아와 어떻게 돌아와 아니 못 돌아가는데 누나를 어 여기 있다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 맞지 않나? 누나방으로 간다 누나방 맞지 않아? 옆으로 가야되나? 여긴가? 아 뭐 어두워.. 왔다 어두워가지구 해저대 뭐야 누나 빨리 도망치자 체내된거 아냐? 어? 어? 나니? 에에에에에?! 에에에.... 뒤틀린 애정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구나 그런거야? 그래서 어떡합니? 누나 버리고 가야돼? 누나 대체 무슨 말을 하는거지? 일단 아시길래 밖으로 나가자 여기랑 못나가나보다 아니 반이 미러야? 어? 뭐야? 아 자고있어 근데 이 아저씨 살인범이잖아 어떻게 안 잡혀간거야? 아 뭐야 뭐야 오늘도 때리고 말았다 언제까지 저 방에 가둬둬야 할까? 어느새 살아오도 꽤 자랐다 착한 아이인데 손이 먼저 올라가는 나쁜 엄마라서 미안해 사라오 하지만 그 남자와 점점 닮아가는 얼굴 탓에 욱하는 내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겠다 언젠가 저희도 날 이해해줄거라 믿는다 헉 뭐야 이거 피가 위에서 떨어지는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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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볼까? 피가 외서떨어 떨어지니까 저기에 최체가 있지 않을까? 엄마 시체? 어 뭐야? 아까 안 열리는 방문이 있던가? 아니 피가 있어도 안 열리네 그냥 나가면 되나? 나가보자 위에 피가 뚝뚝 떨어져서 보고싶은데 어? 어? 이거 시체 아니야? 여기다 담근거 같은데? 피가 막 한 명 아? 이 차례는 그리고 어 잘 으 으 으 아.. 난 한국에서 아.. 아.. 어.. 어.. 아자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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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일어났어? 다.. 다시 일어났어 ㅋㅋㅋㅋ 하지만 오지쌐은 제가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듣고 있어요 엄마가 제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렌야는 없지 말아버리지 어음 응 알겠어 자발적으로 납치를 당하는거라니 누나가 좀 이상해 어떻게 해야지? 세뇌당한거 아닐까? 저 아저씨한테? 창문도 다시 막혔어 누나 말대로 한다 아니요 안돼 누나는 도와주잖아 도움을 요청하러 가자 어떡할까? 삐에로가 뭘까? 나가면 삐에로가 오는거 아니야? 누나 말대로 한 번 해볼까? 일단 누나 말대로 한 번 해보자 확실한가요? 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지만 지금도 누나의 말대로 유괴범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 성가신 일이 생긴다면 학교에도 가지 않게 되었다 누나의 계획은 계획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로도 괜찮은 것 같다 이게 엔딩이야? 아 아니네 렌야 카레에 찍으러 가르쳐 뭐야 행복해 보겠는데? 아저씨와의 새로운 일상? 뭐 그런건가? 학교 안가고? 어? 경찰차가 왔는데? 어깨? 어깨? 어우 크... 칼솜씨도 일품이야 렌야 hence 소심 그래 내려 그 음흠 흠흠 흠흠흠 음흠흠 흠흠흠흠 나 cooked Hudsonyan 경찰이다! 손 열어! 경찰이에요 그래 알아요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초등학생이라 무시하며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아저씨는 행동물리 요청 operators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엄마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았다 돌아왔네? 아니야 아니야 둘이처럼 정말 무서운 생각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해주세요 특히 괴관은 없으면 좋았다 둘이처럼 다시 돌아와요 뭐야 왜 엄마 돌아온거야? 정상으로 돌아온거야? 누나 기분 좋은 거 같네 이걸로 괜찮은 걸까? 어! 집에 오자마자 왜 너희들이 그렇게邪魔을 하는거야? 경찰에 불러내면 처음이야 아... 아... 나한테暇이 없어서 왜 이렇게 하고싶어? 왜 이렇게 하자? 왜 이렇게 하고싶어? 왜 이렇게 하고싶어? 왜 이렇게 하고싶어? 왜? 룬아의 마음이 아, 뱅헌이니까요! 리트라인 탈출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탈출해야 되나 보네요 탈출 신호를 누나와 아저씨 몰래 밖으로 나가자 하지만 누나는 가려고 하지 않는걸? 어떻게 같이 가지? 누나 방이 어디였죠? 여기 있지 않았었나? 밑으로 내려갔나? 어? 아니 장난 아니 바로 바로 넣어둔게 어딨어 숨어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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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숨어있었잖아 끝 내 코에 이제 손이 될 줄 알죠 틀리arse 숨어있었나 숨어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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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죽는다 어디서 죽는다 아니 쇼리는데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누나아 안돼 이 사람 앞으로 가면 들킬거야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을까 어떻게 나름대로 오네 누나 여기야 아 곰복겜 부금위를 어쩔 수 없잖아요 어딨어 아저씨가 안보여 이게 아저씨겠지 아 아 누나잖아 누나 누나 누나누나 어떻게 나가지 어떡해 부러진 아 nächste 뭐냐 물어봐도 이런 어떻게 부르지 쟤를 어떻게 다른 데로 유인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 뭐야 누나한테도 걸리면 안 돼? 아니 뭐야 누나랑 같이 나가는 거라며 아니 뭔데 아니 공간이pted 자기şey가 공간에 에? 나니? 피해boldt 은 어디야...? 이모꽌도 고다로우 건전지가 필요하다 뭔데 아니 어떻게 보는데 이거를 건전지 너희들 어찌?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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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ร 원활 이거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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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는 대체 왜 페트롤을 돌고 있는 거야?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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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 어어? 네? 엄만가? 엄마... 엄마시체인가 본데? 엄마시체가 여기서 썩고 있어... 아이 미친 엄마 귀신 엄마 귀신 와 깜놀노소 내가 아니라 요 아저씨가 쪽인거지 저는 저거 없습니다 이거보니까 프롤로그는 제가 아니랍니다 아저씨 미국사랑 나 이제 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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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잡혔어... 틀고 어디로 가지? 아... 여기부터 다시야? 틀고 어디로 가야되지? 저기로 가면은 누나가... 그거 아닌가? 으응... 흐름... 응... 아... 먹구... 틀을 끄구... 누나가 저도 이끌렸어 하면서 가면 먹고 그대로 따라가서 건전재가 필요하다 대놓고 가서 건전재 딱 먹어주고 최대한 시간을 버리기 위해 누나가 가는걸 기다렸다가 이거 딱 누르고 라디오 딱 켜주고 어디로 숨지 진짜? 아니 어디로 숨지 이러나? 키고 갈 데가 없는데? 방 구석에 좀 노양식을 한번 숨어볼까? 여기 숨어볼까? 여긴 못벌수도? 여긴 못벌수도? 뭘 씨냐? 너니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아저씨가 저기로 갔으니까 누나 딱 가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라온이야! 왜 이렇게? 일쇠! 왜 안되는데? 버그 아니야? 라온이야! 자전거! 탈려! 삐에로 나오는거 아니야? 탈려! 삐에로 나오는거 아니야? 삐에로 나오는거 아니야? 수프트 따라오는건가? 수프트 달려! 빨리 달려 뒤에 뭐 따라온다 전속전진 쥐를 못봐 근데 누구의 집으로 가지? 왼쪽길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여기 삐에로가 있던거 아닌가? 오! 나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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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니야! 뒤도 돌아보지마! 왼쪽길 남쪽길 여기 우레집 쪽 아닌가? 오! 아니! 잡혔어요! 무조건 잡히는건가? 왼쪽으로 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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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가 신고해준 거예요. 마쯔이루. 혹시 마쯔이루도 똑같은 거 아니야? 왼쪽으로 왼쪽 길로 가는 게 진짜일지도. 마사이로 해야지. 아 똑같다. 왼쪽으로 가는 거네. 왼쪽으로 가는 게 다 하는 건가 보다. 나쁜 엄마. 제가 넘겼어요. 본거라.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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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보자. 왼쪽으로 가보자. 왼쪽으로 가보자. 왼쪽으로 가보자. 왼쪽으로 가보자. 왼쪽으로 가는 게 진짜일지도. 왼쪽으로 가보자. 왼쪽으로 가보자. 왼쪽으로 가보자. 왼쪽으로 가보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기는 뭐 안 잡히는 게 그거고 여기도 내가 뭐 잘못했나 봐 바로 달려서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본데 뒤도 돌아보지 마 지금 아저씨 따라오고 있거든 온다! 좀데 달려 링커스 링커스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아까 여기서 따라잡혔거든요 어인가 보다 아까 안 들어가서 잡힌 건가 봐 코임의 어머니는 진지하게 나의 얘기 아! 그 상담사가 코임의 어머니인가? 맨 처음에 걔가 아니라? 진지하게 나의 얘기를 들은 후 나와 나 누나를 보호하여 주시기로 하였다 아저씨의 집에 가서 누나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누나의 얘기도 하나하나 들어주었다 그날 이후 아저씨에 대한 얘긴 없었고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게.. 이게 해피엔딩인가 보네 이게.. 이게 해피엔딩인가 보네 삐로는 뭐지 그래서 결국? 어? 하자 아는떄기와 이뤄이로 았다네 엠오, 이고라시이 타노시이 요네 오, 즐겁대 렌야와 오카우상너거다 고아갔디다시 네 뒤에 엄마 아냐? 제가 이고라시를 믿습니다. 제가 이고라시를 봅니다. 갑자기? 제가 이고라시를 봅니다. 이고라시를 봅니다. 이고라시를 봅니다. 네, 이리와요. 어? 싫어! 여기 남을래요 우리 간다고? 맞나? 너희들 왜 이렇게 생겼어? 어디에 있었어? 네, 사키군. 답답해. 아, 에...떠... 나한테 고마워. 저한테 고마워. 일부 남아들한테 고마웠어요? 고마워? 고마워? 뭐하는거고? 그 고마워 뭐하는거야? 그 고마워 뭐하는거야? 엄마가 달라요. 멍청해! 이러고, 기다려 주세요. 여기저기! 子供を誘拐して私に迷惑をかけるなんていい度胸をしてるじゃない。 ねえ、相手。 他人の家庭市場に首突っ込むなっての。 この子たちは二人で生きていけるってのに。 余計なことしやがって。 このままじゃ気が収まらない。 誘拐犯の家にこのまま行くわ。 母が嫌になるな。 母が嫌になるって犯人は。 私たちは何か誘拐してるの? する限りなさいよ。 嫌なきゃあらない、 母の子供をよく誘拐してる。 私の子供が嫌になるんだ。 子供を何だと思ってるの? 嫌なきゃあらないんだよ。 僕の子供が嫌になるんだよ。 危機になんで? 심지어 전과자잖아 이 녀석들은 우리의 것이예요 우리의 어머니가 이 녀석을 좋아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만 듣고 싶어요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것만으로만 듣고 싶어요 너에게는 모르겠지요 네? 듣고 싶어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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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뭐야? 어? 어? 좋아하는데? 헉 이게 레니아가 원했던 엔딩인 거네 이게 레니아가 원했던 엔딩인 거네 레니아는 엄마가 없는 걸 바랬던 거네 엄마가 죽기를 바랬던 거야 해피엔딩이야? 아들 입장에서는 해피엔딩 누나 입장에서는 배드엔딩 누나 엄마 입장에서는 배드엔딩 누나 엄마 입장에서는 배드엔딩인 것 같은데 큰 그림이었던 거냐고 어? 반전 아니 근데 저런 엄마면 차라리 없는 게 물론 애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완전 별로였잖아 근데 서포터가 더 늘은 것 같다 이 게임 이러다가 대기업 뜨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너무 쓰레기긴 했어 애들 방치하고 둘이서 둘이서만 살았잖아 좀 많이 쓰레기였어가지고 오히려 없는 게 더 나 낫다고 생각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호소에서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 보호소에서 행복하게 살았잖아 잠시동안이지만 서포터 어오 오브 앱 patron.com 출렀사 근데 아직까지 전편이 후속작으로 나온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게임 이게 말이 아니고 게임 네튜 사랑 사랑 커피숍 안일텐데 첫 작품은 어 아 저기 엔딩있어 그 엄마 죽였던 거 그 시체인가 보다 그치 맨 처음에 아 끝 재밌었고요 약간 이번 작품 괜찮았다 반전이 있었어가지고 그치 반전 지났다 반전 자 이렇게도 오늘 해봤던 게임 더 칠러스 아트의 더 키드냅 이라는 유괴사건 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재밌었습니다